이낙연이 나간답니다. 새해에 신당 창당한답니다. 자기는 욕심대로라면 총선서 일당을 하겠다고. 욕심은 뭘 못하겠어요. 대통령도 다 된 거죠. 대통령도 욕심부리다가 저렇게 됐잖아요. 그 욕심대로라면 대통령도 됐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낙연 이준석의 만남이 오디세우스 서사가 아닌 주몽서사다 이러면서 빨아주는 신도가. 이건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오디세우스 서사. 이거는 전형적인 영웅의 고난서사죠. 그렇죠. 고생고생하다가 결국 자기 자리를 되찾는 고난서사죠. 그러면 이낙연 이준석이 고생고생하다가 자기 자리를 되찾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서사의 주인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주몽서사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가는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생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 그래서 갑자기 주몽서사로 바꿔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리를 되찾는다고 할 때 둘 다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고생하다가 되찾는 오디세우스가 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주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주몽은 한 번도 그런 걸로 실패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애초에 자기는 그냥 양보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양보하고 갔어요. 주몽을 많이 모욕하는 기사인데요. 맞아요. 주몽서사를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그 어설프게 신화를 갖고 와가지고 막 제가 좀 아는 척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신화를 모르는 애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참 개탄스러워요. 안타깝고.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신화를 읽어보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주몽은 애초에 컨텐츠가 빵빵한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몽을 칭송하고 어디 가서 전쟁에서 살짝만 했는데 다 뭐 깨지고 그래서 주몽이 왕이다 이러면서 떠받들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준석이나 이낙연이 그럽니까?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들이 온갖 식이 질투를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형들이에요. 형 하나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제 주몽은 과감하게 아버지한테 딱 편지를 쓰고 저는 딴살림을 차리겠습니다. 제가 컨텐츠가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러고 가서 고구려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더 강대국을 세웠죠. 네. 지금 조중동이 누구를 빨아주고 있는가 누구를 띄워주고 있는가 이걸 보면 대략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빨아주고 있고요. 이준석 빨아주고 있고 이낙연 빨아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이 셋은 서로에 대한 욕을 안 합니다. 그렇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보수 대원합의 그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의 국짐당 또는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겠죠. 이준석의 신당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낙연은 나갈 게 확실할 것 같고요. 이낙연은 신당. 각기 총선을 치르고 끝나고 아마 연합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비대위장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김한길이에요. 네. 김한길은 정당 브레이커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만고만한 애들 모아서 뭐 만드는 건 되게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학 브레이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절대로 반장될 수 없는 애들. 맞습니다. 그런 애들. 분단장 애들 다 모아서 야 니들이 누구 하나 밀어서 반장 한번 만들어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반장 자리를 뺏는 그런 짓을 참 김한길이 잘해요. 네. 그런데 그 김한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우리 소장님도 딱 답이 나오겠지만 컨텐츠 없는 사람들끼리 각자가 최대한 사람 모아서 그렇죠. 헤쳐모여. 네. 나중에. 그래서 이 헤쳐모여 할 때 그거 서로 싸우지 않게 좀 심판 잘 봐줄 사람이 김한길.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보수대연합으로 전개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속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가시화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너무 지금 못 해가지고 구구 세력도 야 윤석열은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기사까지는 했는데 그쪽은 치면서 새롭게 자기네들 권력 국관을 지켜줄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수대연합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낙석연대라고 기가 막히게 작명을 해줬는데 난데없이 절개지에서 돌이 굴러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뭐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던 이런 길에 그냥 돌들이 굴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낙석. 낙석들이. 그런데 이 낙석들은 보통 어딘가 큰 몸체가 있던 데서 깨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우르르 떨어지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렇죠. 본체는 아닙니다. 본체가 아니에요 전부. 그래서 누군가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혼자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치워지게 되는 운명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낙선연대라고 해도 뭐. 낙선연대. 그러니까 이렇게 낙석으로 누군가를 위협할 목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누굴 위협하느냐. 결국 이재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정권을 못 잡게 하는 것이 지금 최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펴고 있는 거고 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이 세 집단 이 세 집단이 소수 정당이 된다 하더라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장악했고요. 검찰 장악했잖아요. 그럼 몇 명 털어내면 돼요. 당선자들. 이거 옛날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겠죠. 상당수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상당수는 캐비넷으로 또 압박도 하고 회의도에서 끌고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끌어당기면 민주당은 와야 될 거다. 와야 될 거다. 소수 정당. 여소야대를 뒤집을 수 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병립형을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소정당과 완전히 척져 가지고 주변에 친구가 없게 만드는 거야. 맞습니다. 고립되게. 이게 바로 저들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서울에 보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네들이 완전 위기에 몰리니까요. 다들 전화기 들어 이래요. 그래서 저 미친놈들이 지금 가서 전쟁을 해야지. 다들 왜 전화기를 들려고 그러지. 하나우 애들한테 전부 전화해. 저는 그때 소름이 쫙.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 애가. 어느 부대에든 장교로 들어가 있는 거야. 걔가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필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팔공수가 가고 있다. 그럼 팔공수의 소대 하나라도 떨어뜨리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라인들을 동원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이네들의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데 이게 바로 밀정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밀정이 대단히 위험하죠.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 밀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무너져가는 윤석열을 숨기고 지금 정계를 개편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는 그런 판으로 다시금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들어가 있는 밀정들을 전부 동원해서 민주당 안에 있는 밀정들한테는 자꾸 야 민주당에 올인하면 돼. 민주당만 더 의석들을 많이 가지면 돼.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꼬시고 있죠. 윤석열을 버리고 얘네들이 새판짜기에 들어갔을 때 배후에서 지지해 주는 세력들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세력에는 미국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새판짜기 하는 애들 사실상 민주당에 있던 애들이라면 얘네들은 밀정 예전부터 밀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간들 아닙니까. 이준석도 막 고민하고 이러고 양다리 걸치는 듯 이러면서 일을 해나갔는데 이낙연은 갑자기 새해 상당을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네. 과감하죠. 과감하게. 이낙연을 분석해보면 누구도 그런 얘기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굉장히 결기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맞아요. 승부수 던지고 용감하게 돌파한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미적거리는 사람이죠. 맞아요. 미적거리다가 꽃길 열리면 그때 가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낙연이 이런 정도의 과단성을 보였다는 것은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안심시켜주는 그 정도의 파워 한국의 조중동에서부터 싹 이렇게 밀정들까지 다 장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파워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충격이네요. 이제 다 썼어요. 이 소녀를. 도사고팽한 차렙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쓸 만큼 다 써먹었고 계속 놔뒀다가는 12국처럼 한국이 불안한 정정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집권 전략으로서 그런 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방심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건 상당한 파워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하다가 대충 끝나겠지 찻잔 속에 폭풍으로 끝나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진짜 밀정들이 저절로 지발로 걸어 나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밀정들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움켜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우군들을 바깥에다가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인데요. 저는 차라리 잘 나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이낙연 같은 사람은. 어차피 나갈 사람이었잖아요. 중요할 때 갑자기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쯤 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차라리 이걸 기회로 말씀하신 대로 전화위보기의 계기로 삼아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만들고 개혁성을 복원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범국민항쟁의 선두에 서면서 네. 다른 진보정당 시민단체 다 연합을 해야죠. 그렇죠. 이걸 구축하면요. 저거 뭐 정기개편은 뭐가 실패합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선명하게 싸우는 민주당과 그 국민전선 뭐 반윤전선 여기를 지지하지 네. 밀정들을 지지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이준석은 사실 윤석열을 대통령만은 책임 있는 놈인데요. 이낙연 같은 사람도 뭐 사실 그동안 한 행보를 다 알고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싸움을 제대로 못한다. 그냥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 주변과 연대연합도 구성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변별력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민주당 다 윤석열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만 들면 할 거 아닐까요. 지금 윤석열 욕을 제일 잘하는 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 당의 변별력이 특별히 없다면 왜 굳이 민주당을 찍어죠. 잘하지도 못하는데 표가 많이 이동할 수 있죠.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강한 반윤석열 항쟁을 하고 다른 반윤석열 입장을 가진 세력과 완벽하게 단일전선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거연합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필요하면 양보를 좀 하고. 그렇을 때 압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연합을 할 수 있는 틀거리들을 민주당에서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먹겠다는 거기 때문에 선거연합이 안 돼요. 다 먹겠다고. 싸움만 싸움밖에 안 된다니까. 물론 병립형에서도 대승적으로 후보를 안 내겠다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건 대단히 힘들죠. 그럼요. 상황상. 후보 안 내겠다고 하면 당장 또 대형 유튜버들이 지랄지랄 할 겁니다. 왜 후보를 안 내느냐. 왜 양보하냐. 쟤네들을 어떻게 믿느냐. 당신들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그렇게 빨아줬던 사람들이잖아 당신들이. 지금 갑자기 근데 태도가 돌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이상민을 이낙이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훌륭한 분들 모아서 세력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상민의 입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훌륭한 분들은 모으려면 이상민을 만나면 안 되죠. 그렇죠. 제일 훌륭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병훈 의원 민주당 분열만 초래하는 그런 이낙연 신당 참여 안 하겠다. 손절시켜버렸어요. 저건 이낙연이 조금 아픈 모양이더라고. 이병훈한테 저런 얘기들니까. 그리고 신종훈 이낙연 신당 창당 전남도민들 망연자실. 신종훈이라고 하는 분이 보니까 광주 구청장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고문단에서도 이낙연 신당 창당은 저급한 욕망 정치다. 저는 얘기 정확하게 했네요. 네. 홍성국 의원도 이낙연 신당에 합류 없다. 네. 고민정 이낙연 당대표 지낸 분 맞냐. 이 사람들 다 이낙연 새끼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네. 김민석은 사꾸라다. 당장 나가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도 이낙연 정계 은퇴해야 된다. 정세균 얼마 전까지 새 총리가 만나서 어쩌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낙연과 연대 없다. 나는 오히려 이재명을 만난 적이 있다. 이재명의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오늘. 이원옥도 난리예요. 갑자기 많이 당황스럽다 이러고. 이분들 왜 이러는 걸까요. 아직 지시를 못 받았군요. 이원옥은. 아. 그런 건가요. 처음이라 이런 반응이 대체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낙연 신당의 중요한 인사들이 몇몇 합류하고 조중동에서 계속 뛰어주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오면 태도를 또 바꿀 사람 많습니다. 저기서. 네. 자. 유승민 이낙연과 만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야. 이제 어중이떠중이 다 모이는군요.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보u 대연합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3당 합당 때 그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이낙연의 낙석연대. 우리가 낙석연대라고 이름을 막 하니까. 준석연대라고 이러면 막 하니까. 준석연대라고 이러더라고요. 저저저. 낙준연대라고 하더라고요. 발음하기가 힘든데요. 낙준연대래요. 야. 낙석연대가 훨씬 낫잖아. 낙석연대. 우리는 낙석연대를 밉시다. 낙석주의. 낙석연대요. 공동신당 가능할까? 벌써부터 이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불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양양자와 또 연대하겠대요 저런 건 끌어들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은 아니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선언을 하자마자 테마주 폭락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이낙연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이렇게 폐를 갖다 먼저 까면서 사실은 정계에 불안이 없어졌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이낙연이 과연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부에서 분탕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잘 됐다고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언제든 나갈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가는 게 차라리 잘 됐고 이걸 민주당이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나중에 민주당한테 안 좋은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에 이걸 전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서 민주당이 잘하면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될 거라고 봐요 이낙연 계열이 나가는 게 그럼요 지금 박태규님께서도 처리 잘했네요 도레미님도 청소가 되었네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가서 지가 3%만 넣으면 최소한 자기는 될 것 같거든 그렇죠 얼마나 달콤한 뉴욕입니까 욕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거죠 밖에 나가면 개고생한다는 거 경험했던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가난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지 그렇지만 거기는 광야가 있을 뿐인데 그렇게 나가게 해서 내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 이게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권리당원들이 진짜 요구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굳이 징계를 무리하게 줄 필요도 없었던 거야 이렇게 알아서 나가게 하면 그 자리는 또 다 비잖아요 그럼 거기에 진짜 이재명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사고가 난 곳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깨가 가벼워진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상 말을 하고 있는지 뭐 해서 그렇지 잘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잘나갔어요라는 말이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시면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은 안 당길 수 있는데 외교적 언어로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속마음은 뭐 아이고 잘됐다 알턴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걸음걸음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싹 정리된 곳에 전략 공천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략 공천을 해도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김모 대형 유튜버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런 이재명의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이재명이 공천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주장이 무색해지죠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막 생겨나면 굳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아도 전략 공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역구를 가져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거제도 이전에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을 잘 활용해서 강력한 반위원 항쟁 국회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총선이 윤석열 심판선거로 계속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선이 형성되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하면 선거제도를 뭘 만들어도 민주당이 어려워요 이런 공작들이 계속 벌어지고 전선이 분열될 테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간 자리에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놓고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동해서 단일 대우로 투쟁하게 만들어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하나의 컨텐츠로 딱 고착을 딱 시켜놓고 있으면 지지자들은 진짜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밖에서 이렇게 이상한 어중이떠중이들의 당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손 한 대가 꼽을 수 있는 일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난립까지 가겠습니까 서로 뭉치겠죠 조금씩 조금씩 뭉치겠죠 왜냐하면 너무 세력이 흩어져 있으면 그게 3%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모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고보수 계열은 이준석 신당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합류가 되고 이쪽의 수박찌꺼기들은 이낙연 신당으로 합세가 되면서 강력한 당으로 부추게 될 수 있고 그 둘이 합치게 되면 제3지대의 무슨 당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총선전에 합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총선전에 합치지는 않고 왜냐하면 총선전에 합치는 건 이 덕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목표는 국짐당 지지세력들 전통적인 에서 끌어오는 게 주목적이고 이낙연은 반대쪽이죠 민주당 지지세력을 끌어오는 거 그러면서 양쪽이 중간층을 또 당기는 이러면서 가려면 합치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따로 갈 가능성이 더 높고 총선 끝나고 나서 합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정치인 평론가 같은 고급진 논평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좀 있어요 변수가 있다는 게 위성정당을 만들 거 아닙니까 쿠킹이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만들지 안 만들지 제가 보기에는 100%예요 윤석열은 그거 하려고 쟤네들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딱 만들어놓고 만국의 보수요 여기가 바로 우리 식구입니다 이러면서 위성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면 솔직히 이준석이나 이런 쪽이 답졌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국짐당이 고정 지지층이 30% 되는데요 이 중에서 10% 정도는 지금 약간 이탈할 조점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보면 한 20% 정도만 찬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아무리 호소를 해서 위성정당을 얘기해도 표가 요한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30% 그래서 특검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 그 특검을 윤석열이 만약에 특검을 거부한다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이 그냥 쪼개져서 그렇죠 분열되죠 그럼 위성정당도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집니다 빙고 완전히 그럼 박살 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검을 해야죠 저로의 찬스예요 저로의 찬스 그런데 특검을 윤석열이 받아버린다 그러면 또 받으면 더 좋죠 받게 되면 그러면 또 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선 그 기간 내내 그냥 호재들이 막 계속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 이렇게 약간 이런 윤석열도 묻어나고 한동원도 묻어나고 그렇죠 이런 고구마 줄기 양수겸장이고 두 손에 떡 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반드시 이게 연동형 비례대로 가면서 이런 당들이 조금 난리까지는 모아더라도 만들어지면서 이 이압집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떨어져 나간 심매포로가 딱 붙어가지고 200석 이상으로 거부권의 제의를 가격시켜가지고 그러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상상할 수 있는 악의 상황은 원래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역풍 부는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겠죠 제의가 돼버리면 거부권을 쓰라마라 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역풍은 이미 부는 데다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기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아주 기회주의자로 대표적인 인간인데 대표적으로 그냥 사퇴해버리고 말았어요 엄청나게 센 캐비닛이 열렸던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겠죠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죠 장재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틀씩이나 방황을 하는 물론 그 사이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났지만 어쨌든 바로 결심을 못하고 고민을 한 끝에 머리를 굴린 끝에 사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재밌는 거는 장재원 같은 경우는요 일요신문에 12월 1일자로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왔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네 그 동서학원인가요 아버지 대학 거기에 청소를 담당하는 부부가 가족회사를 열어놨나 봐요 그분도 쪼개기 후원을 했어 무려 6천만 원 그래서 그거를 이루신 분이 갔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사퇴하셨구나 그런데 그걸 깠는데 레거지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도 이미 장기현한테 신호가 갔을 거 아니에요 레거지가 안 받은 것도 기회를 기회를 준 거죠 날짜를 딱 이렇게 열흘이 되지 않았어요 사퇴 그래서 92대의 버스동원 폐기를 꺾고 그렇죠 되게 억울했나 봐요 장재원은 그러니까요 뼛가루 뭐 이렇게 뿌려지고 이런 편을 쓰거든요 맞아요 뼛가루는 뿌려진다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졌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보통 뿌리는 건 뼛가루 뿌리잖아요 화장해서 자기가 단순히 그냥 버려진 정도를 넘어서서 죽임을 당하고 화장까지 당하고 뼈로 갈려서 사녀에 뿌려지는 이런 정도의 수모를 겪었다는 무의식적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수가 되겠네요 아주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거는 아마 캐빈의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 반 정도 딱 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까지겠죠 그런데 정신을 차린 거겠죠 이러다가 아들 것까지 까지면 끝장이구나 걔네들이 마약 수사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장재현은 무릎을 꿇었고 김기현도 아마 연계에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까지 던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김기현이 계속 제가 여기 하나 가져왔나 여기 없네 저거 한번 찾아봐주세요 김기현이 출마를 고집하자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나왔어요 뭐 김기현은 일단 철도를 휘게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리를 캐지하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격노한 정도로 사퇴를 결심하는 거야 아직 뭘 이렇게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윤석열의 똘만이었다 또 우수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유한이 원하는 대로 다 됐네요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인유한이가 윤심이라고 자기가 계속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뜻이다 근데 김기현이가 너 핫바지 사장인데 너 뭘 어찌 믿냐 이런 싸움이 벌어졌던 건데 그러니까 직접 떠서 네 그러면 내가 나서봐 요한이 말을 안 들어 이래서 윤석열이 직접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는 중 아닙니까 김기현도 그렇게 하자 이제 아 이게 결국 대통령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 버림받은 또 한 명의 인간이 이준석을 만났겠죠 그래서 그렇죠 같이 이제 위로도 해주고 윤석열 욕도 같이 하고 나쁜 놈이다 그 놈이 우리 언제 합칠까 이준석이 너 그럼 나한테 와라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너 확실히 비단 주머니 있니 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그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김기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거 보세요 김기현 출마 고집에 윤 대통령 경로 대표적 사태로 일단 봉합 일단 봉합이란 말이 더 무섭죠 나중에 그러면 공천권 갖고 또 한 번 그렇죠 부딪히는 게 있다 세상에 대표가 된 이유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되는 건데 공천권 행사를 앞두고 저렇게 물어난다는 게 저는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기현 입장에서는 참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의를 지켜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비대위 전환의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고 김한길 한동훈 등이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정당 브레이커인 김한길 이 사람이 비대위 위원장을 하고 한동훈과 원희룡이 선본 선대위장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김한길이는 좀 노련한 사람이고 강성 이미지도 좀 약하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못된 브러커지만 한동훈은 칼잡이잖아요 그렇죠 싸움 잘하는 칼잡이가 더 어울리는 자리에 사실 선거지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할 문담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한동훈 체제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윤석열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 최측근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의 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배신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나쁜 짓을 같이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뉴스버스에서 의미심장한 보도를 두 건을 냈거든요 윤석열 김건이를 막아주기 위해서 한동훈을 그 앞에 딱 내세우게 되면 암초가 될 것이다 한동훈의 비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한동훈에게는 처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처남이 최근에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선에 처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어요 장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요 장인은 뭐 주가 조작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장모도 만만치 않대요 장모는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처가집에 시키면 엄청 부자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 부자가 고용한 곶간지기 검사가 한동훈 그렇죠 그런 식의 가족이죠 비리 캐면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선거 기간에 안 나올까요? 모르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검찰들이 최대한 막으려고 할 텐데 근데 검찰들이 줄 서기에도 선거 때가 제일 좋잖아요 아마 한동훈이가 전면에 나서면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좀 시작되고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나라도 한동훈한테 선언받은 검사라면 파일 들고 가겠다 이게 3일 처예요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치면 다 죽어요 그렇죠 6을 쳐도 김건희를 쳐도 두 사람이 당하고 한동훈을 쳐도 두 사람이 당하고 이게 이관계라서 뭐든지 칠 수 있는 고리가 생기면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동 기자가 암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패를 막으려면 이질적인 존재를 갖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 중에 하나를 앞에다 이런 바보가 어딨어요 보세요 헬멧을 쓴다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막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딱 막다 아야 아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갖다 찔리게 되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사람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예전부터 인사 스타일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측근 최측근 믿을 수 있는 최측근만 썼답니다 못 믿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생긴 대인불신감도 있겠고 또 하나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밖으로 세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생길까 봐 두려워해서 그게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을 결정해서 정말 최측근만 쓰는 중요한 자리에는 그런 인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누구 딴 사람을 내세우기가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진짜 믿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내세울 텐데 그 한동호는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충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공포죠 처벌 공포 내가 들켜서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믿을 애는 나랑 같이 범죄 저지르는 애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너무 참 알면 알수록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걱정스럽고 개탄스럽고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내년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륜 김기현 장재원 가고 진윤 김한길 한동호 논다 정확하게 말하면 친륜 진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은요 이재명한테 자꾸 방탄 방탄 그랬던 게 사실은 지 얘기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지네들이라고 생각한 거야 인생 자체가 방탄이니까 진짜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봄이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이르지만 벌써 봄이 오고 있는 거 같고요 우리가 이런 봄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서울의 봄때는 제대로 준비를 못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봄을 놓치고 말았는데 제대로 된 봄을 막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국민전선 연합전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예상합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권할 만한 실력이 전 안 된다고 봐요 또 그래서 안 된다고 보고 과거에 국민들이 민주당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촛불을 통해서 끌어내렸더니 민주당이 자꾸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해서 검찰 발표로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네들끼리 나눠먹고 자리도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번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반영 투쟁을 하고 권력을 나중에 나눠가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립정부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보하면서 맞아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상균을 노동부 장관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다른 정당 사람들을 찍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던 거예요 거국내가 비슷한 그런 것에 선두에 서려면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지금 반영전선에서 신뢰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대형 유튜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몰빵해야 되죠 몰빵 어떻게 저런 검증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쓰냐고 그럼 김현민은 검증돼서 국토부 장관을 해서 이 모양의 이권을 만들었냐 교육부는 난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더라 진짜 그거는 윤회학 교육부에 뭘 알았으냐 세상에 조민한테 조민 자르라고 강요를 많이 냈잖아요 수박이었던 거죠 이제 우린 다 압니다 이재명은 할 수 있고요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진짜 상징적인 의미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올림으로써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또 문제 있는 공무원들을 속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동세상을 갈 수 있게 위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진짜 너무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심리 분석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정치평론을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정치평론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심리학적으로 추측을 자꾸 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거를 자꾸 그리고 미국은 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런 걸 추리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추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는 오늘은 또 다른 방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풍성하게 짤을 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전홍규 변호사랑 방송하고 금요 심야 시사에 있다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물러갑니다